안녕하세요 MC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만원의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만원의 행복은 뭐냐면 제가 곧 20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만원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상담도 좋고요 결혼식 축가도 좋고요 가게를 오픈한다면 거기에서 축하 라이브를 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고백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러브송을 불러도 좋고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타투해달라고 하면 타투도 하겠습니다 내용은 내가 정하겠지만 즐거운 프로젝트일 것 같고요 20만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려요 저한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좋은 이벤트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으로 다 남기고 싶고요 시청하신 분들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영상 남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